5일 9시 국가과 인민의 위대한 후반이시며 주체 혁명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와 함께 대배 주석단에 성단하셨습니다. 선간 대배장은 존재적인 예지와 얼출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 있게 7기 당중앙 지도기반 성원들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참가됐습니다. 우리 수백만 당원 동지들이 애국 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 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 온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